오늘 아다리는 되게 좋아 멋있는 공부 한번씩 보여드리고 제이캠프님의 후원경기 11선승 매치 꼭 보고싶다고 하셔서 시작해보겠습니다 1선승 매치 1선승 매치 3선승 매치 2선승 매치 3선승 매치 3선승 매치 4선승 매치 4 6 아 아 바바전에 밀려서 달라겠어요? 아 아쉽다 광명 그니까 이 친구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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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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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줍니다 방명 아 참 시원하네 조금 이상한데 타이밍 안정적으로 할게요 아 요걸 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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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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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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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와 도망가야되 와 그렇지 W나고 예상해서 약속을 한번 한 다음에 자 다다익서님 어서오시구요 디벨로퍼님의 경기를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신다고 와 좋아 어 어제 QQ를 이렇게 패주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QQ가 준비를 해와서 스타일이 완전히 변해서 적응할 때쯤 끝난 것 같아요 보니까 어? 자 광명도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자 좀 답답할 거예요 광명 어 오늘 아다리는 되게 좋아 자 멋있는 공부 한 번씩 또 보여드리고 아 김규환님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딩에 걸렸어 슬라이딩에 걸렸어 아 요거를 어? 아 이게 안 맞죠? 실수 아하 좋아 좋아 아 파케는 진짜 방금 같은 장면 나오면 무조건 쇠잡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반응이 워낙 좋아서 아 싫 아 자 역잡기 되게 안되는 것 같아요 광명도 아 다시 와 이거 와 좋아 자 디벨로퍼가 친절하게 우리 또 형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네요 장풍 쐈으면은 바로 역전강 나올 뻔 했습니다 넘어트리려고 마지막 승부를 거네요 아 낚였어 어 잠깐 아아 이걸 잡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다 맞어 와우 야 진짜 이렇게 지면은 가일 입장에서는 좀 되게 속상하거든요 다 이긴거 놓칠때 좀 아쉬웠네요 아 여기 아 또 슬라이딩 아 너무 트였어 아 또 절로 들어가네 야 나이스 와 장풍 뛰어넘는다 자 어우 멋져요 음 좋다 쿨가인 좀 어서오시구요 와 와 야 하하하하 야 나이스 와 굿샷 굿샷 음 아 이번엔 심리로도 당했고 광명이 뒷심이 되게 무서운 친구예요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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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되게 머리 잘 썼다 와 타이밍 와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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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핑이 좋지 않네 응 매끄럽게 경기가 거시기가 되지도 않고 어 이거는 멘탈 싸움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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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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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게 잡히고 굿샷 보통 한 가가 아멘 액스 와 진짜 집요하게 괴롭힌다 집요하게 괴롭혀 와 쫓아다니면서 저는 지금 이 구석에서 나가려고 자꾸 토끼띠하면서 장풍 쏘면서 앞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구석에다 계속 가둬놓고 거리를 구석에다 놓고 자기 거리를 잰 다음에 장풍을 뛰어넘기도 하려고 그러고 머리를 밟기도 하려고 그러고 슬라이딩 걸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아 늦었고 실수 실수했어 기술실수가 너무 나오는데 기술실수가 너무 나와 조회수 지금 당장 꼼 봐야겠다 하아 아 나이스다 응 부샷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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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안잡혀 아아 나이스 굿샷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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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하.. 자아.. 아하 와 큰일날뻔했다 아 잡네 음 굳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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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